지금 후반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진짜 조금 준다 아 5개 쓸래 우와! 야 이거 사기잖아! 아 이거 한 번 못써왔어 뭐야 한 개를 5개 쓰듯이 쓰는 게 아니었어? 5개 쓰던 거였어 동시에 그냥 구려! 아 이거 시험에만 써봤다 5개만 날렸는데 이거 왜 하필이면 5명 있을 때 썼어 2명 있을 때 썼어야지 한 번은 못쓰웠다 안 되겠네요 쓰면 안 되겠어 저거 아 자리는 밑에 또 안 벗었다 다혹스러워 혼란 걸렸는데 혼란 걸리나부터 때려 좋아 근데 사실 터파는 뭔가 전략이 별로 없어도 이긴 게임이네 대충 다 잡아 대충 다 잡는 거 같아 어느 레벨이 올라가면은 평탐한 연탈도 나중에는 그냥 여러 대 때리는 기술이 최고더라구요 그니까 평탐한 데 푸딩 기술이 더 좋아 뭐야? 대열 들어가서 상단 정렬 누르시면 앞라인 바뀐다고? 왜 어디가 안 된거지? 99%다 아 이거 끝에 안됐네 귀찮네 대열 바꾸자 대열 변경 대열 변경 왜 그렇게 해야겠다 변경 누르고 누움이 뭐지? 다른 애들을 지우고 묻는거지 아까 전에 어떻게 생각해보내대 대열 변경 누리가 되던데 다시 한번 됐다 그럼 세시리드로가 근데 현지애들을 바꾸면 되지 세시리랑 로자랑 자리를 바꾸면 되잖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 평등 다시 한건가 이렇게 하고 암다이를 두개 하면 되는거까 응, 세시리랑 로자랑 자리를 바꾸면 되지 어, 이렇게 오케이 됐다, 가자 누가 얀이랑 세시리랑 자리 바꿔줘야 되지 않아?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아, 이렇게? 응 저기, 저기 안 됐네 여기, 여기 스킬로톤 주제 썬더 오빠 쟤네 썬더 쓰잖아 그러네 스킬로톤 주제 오, 진짜 세 얘 너무 센 거 보니까 나갈 거 같은데? 나갈 거 같아 어 아이템, 아이템 빼놔야겠는데? 엄청 센데 너무 세면 의심이네, 그치? 파티랑 비교해서 너무, 너무 전륜한데? 데미지가? 쟤 혼자서 거의 극강딜을 다하네요 화합 완료 부메호운 부메호운? 근데 저거는 뭐지? 터지는 기술 나오는 건가? 뭐, 그렇겠지? 너무 뻔한가? 쓰는 공격태 오카트리스부터 빨리 없애자 파일 수도 있지 않네 멤버는 노래를 내라 배국의 노래 넌 노래밖에 쓸 게 없다 야가치 같은 기술 오카트리스부터 오카트리스부터 독식 흐흑 근데 독식은 안 했어 다른 애들한테 줬어, 나를 잘 따로 써는 두 개의 역할을 먹는 게 더 나아가겠다 응 오, 빗마다니깐 겁나 좋네 역시 세라서 죽었다 빡 가시 아니, 화살인데 카운터가 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어, 저군이 없구나 분바를 어, 로드아 레벨업 힘이 올라가 이거 봐야되나? 어, SFC에서는 랜덤이래서 빌 세바라 부자 어, 혼자 884야? 피가 너무 많아 빠지래야, 쟤네 아이템, 아이템 뭐 있나 보자 이메일 아이템 엄청 좋은 거 끼고 있어 맨손이 아, 이런 거면 딱 완전 예커네 그냥 철회할 집도 구를 거야 겉복, 겉복, 겉복 장비도 구려 아무것도 안 끼고 있어 맨손이야 그냥 안녕하세요 벼락쳐서 인터넷이 나갔네요 모바일로 보네요 진짜로요? 벼락쳐서 인터넷이 나갔어요? 진짜? 맞았나 봐, 이게? 한가봐 빠샤! 근데 저 일본 살 때도 비 오면은 인터넷 잘 안 돼 티브이가 안 나와 아, 티브이가? 티브이도 잘 안 나오고 인터넷도 와, 느려져 노래하기 우리 거 추는 게 노래가 그 티브이 이상했던 거겠지? 나 아까 전에 진짜 벼락치더라고 낮에 여기는 비는 끄쳤는데 아, 낮에? 낮에 막 벼락치더라고 아침에 비 어디 있는 거야? 국가 모양일 거 아니야 저도 성 모양일 거 아니야 굿 가자 목소로 아래쪽인가? 어쨌든 놈들을 빨리 잡으면서 암호가 좋지 토도 파트 1, 파트 2로 돼 있겠지? 이거 내용 그렇지 않을까? 하판에 뭔가 전용적인 스토리 라인이 찾았다 기부장 기부시간 지킥이 2, 파트 2는 아이수 어디야? 道 주사 등쪽 산을 넘으면 있다고 했는데 맵에 안 나오나? 그걸 봐야지만 맵에 표시가 되나? 찾아야, 찾아야 나오나? 어? 뭔가 저 숲 뭔가 이상하지 않아? 들어갈 것 같애 아 일단 어떻게 저렇게 잘 피해가시는지도 신기함 아 진짜? 지나갔어? 지나갔나보네 진짜 아아이 죄송해요 내일부터는 잘 나올겁니다 맞아 저거 이거 샀기 때문에 HDMI를 샀어요 아 이거 줄여도 튕기네 역시 초코베이 숲이었어 초코베이 숲! 잠시만 탈 수 있나? 오오 걸리진 않겠네 편하게 갈 수 있겠고 아니 뭐 매배 나오질 않아 아 이건가? 아 있네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저건가 보다 매배 타불 타불성 핅 핅 핅 핅 퍽 핅 핅 핅 핅 핅 핅 핅 핅 가스로 온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게 정말인가? 이분들은 그것을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인가?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방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바로 내 아무 기사가 아닌가? 과연 믿어도 될지? 정답, 신뢰하셔도 되는 분들입니다 제가 부대를 잃고 고전하고 있었을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1시가 급합니다 로자야 믿어주세요 오랜만입니다, 파불 구강좌 아니, 데미션의 길이버트 왕자 아닌가? 우리 데미션의 스킬을 맞고 불의 크리스탈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연인마저 잃었습니다 이곳 파불을 데미션처럼 만들 생각했습니까? 미안하니, 자네 말은 진실이었구만 하지만 주력이 몽크 부대를 잃은 상황이라 그대들도 힘을 빌려주지 않겠는가? 아니, 예를 해야겠지 이분들도 대단한 질을 받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제전방에 매치하겠습니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그대들에게 힘하려 걸어보겠네 아가씨들은 그의 임무를 맡아주게나 알았습니다 잘 부탁하네 예 그럼 세신 세신 조심해 너도 리디아, 로자를 부탁해 어, 리디아 진짜 조용한 성격이야 말이 없어 어, 말이 없는 아이야 너무 좋은 캐릭터를 골랐네요 적들입니다 맞서 싸워라 뭔가 생겼을 땐 마도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뭔가 생겼을 땐 마도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네, 니까 또 따로부터 아니, 아니 뭐였어? 아니, 쟤가 공격을 해? 그래, 뭐 노래 말하는 말이야 오, 그래도 혼란 걸렸는데? 잘 됐다 아, 대장이 죽어서 혼란 걸린 거네 아, 그런가보네 역시 우리 길버트가 혼란을 잘 걸러주고 이런 애가 아니야 오오 오, 붉은 날개다! 이대로 가면 당하고 말겠어 일단 성악까지 우퇴합니다 면벅 없습니다 면벅 없습니다 승세례 전투에 말려들기 하다니 말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이기도 하다구요 데려가 아직 배배한 것도 아닙니다 오, 온다! 오, 처음으로 해드린 오, 이제는 무슨 바론군들은 이제는 몬스까지 오, 그냥 몬스를 데리고 왔어 오, 몬스를 데리고 와 오, 몬스를 데리고 와 노무기인데, 노무기 역시 몬쿠형 왼손 싸움에 이긴 자 오, 오케이, 길버튼에 들어 크, 이딴다! 부하들은 내비두고 자기들끼리 후퇴했어 흠흠흠 이, 위는 전화의 방 아닌가요? 걱정하니 안 해도 됩니다 전화와 여자 아이들은 안드레곤에 피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적을 이인해서 격퇴할 겁니다 대장부터 없앨시다 혼란 유도 혼란 유도 혼란 유도 한방이야 역시 써네 딱 봐도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러니까 정답 짠 따라omorph 여긴 이제 클레었어 어? 혼자 남는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도망간다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막아야합니다 크리스탈은 어디있죠? 이 위에 방이 있습니다 문을 열었다 응 무슨 짓인가? 인간이 아니야 딜버트였어 길버트 길버트였다고! 다 약지마 모든 캐릭터를 약으로 만들지마 아니 방금 길버트였어 길버트였단 말이야 길버트였구나 모든 캐릭터에 야나? 모든 캐릭터를 야나 하지마 나 길버트였어 그러길래 어디 저 모니터가 길버트였다 이런가 아 무슨 소리 같네 갑자기 갑자기 엄청 세다 한 방이야 그냥 짱이야 빠질 캐릭터에요 이거 또 빠진다 저거 왕을 보호하다 죽는다던지 사망한다던가 그럴거야 크.. 끝도 없군 별 수 없습니다 배수진이 되겠지만 크리스탈 룸까지 후퇴하겠습니다 길버트! 잡히는거야? 길버트가 빠져? 왜 쓰러진거야? 그런가보네 쓸모없는 왕자 이거 그냥 넘어진거임 그냥 넘어진거임 제복의 노래 이게 이러니까 대사렐라와도 안 읽어주지 킬버트 톤으로 흐흐흐흫흐흐흫 오 두 대씩 때려? 오 맞아 나중에 가면은 있지않나 몽크? 두 대 때리는거 그러니까 역시 어른 때리기 짱이야 그렇게 치면 중수가 짱인데? 여덟 때리기 난사? 난사 좋죠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 오! 오랜만이군 카인! 무사했구나 그래 함께 싸우자 물론 그럴 생각이야 하지만 세실 내가 싸우는 데는 바로 너다 카인 자, 나하고 싸우자 세실 뭐, 무슨 짓을? 검을 뽑아라 세실 갑자기 왜 이렇게 왜 갑자기 배신 때린거지? 용기상 일대일이네 하지만 세실도 대체 리그레스 카인 질문따인 집어치어 점프 방어해요 기타 방어네 이거 어 뭐야 바로 때려오래 인겨 대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시끄럽다 닥쳐라 맥주 마시면서 고기가 재밌다고요? 이게 약간 스토리가 막장 드라마 같아서 맞아 묘한 중독이 있어 갑자기 배신 때렸어 기본 소망 양반ollo 원적이 필요말로 들리는거야 새실 끝이다 쟤 이벤트 전이군요 카인, 당신도 고르베우사고 지금 쉽게 해봅시다 그렇게 해봅시다 역시 목소리에 카인 이렇게 멋있어 그러니까... 카인... 마사카 아났다 내가... るっ れい 俺を 見るな 何を 血迷っているのだ カイヴ ゴルベーザ 貴様が ゴルベーザ オマエのセシルだ。会えたばかりで残念だが、これが私の挨拶だ。 セシル!させるものか! 確かにようはない。 カイン。遊びはその人にして、クリスタルとは手に入れるのだ。 信じていることに万代。 シ didn'tJillの家に溢れて入れろ笑。 그 약속을 아다시 도시대는 미그오, 하이 아이징 신뢰를 뺏어가다니 거기다 질두되자 희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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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길럿 희긋 희긋 희길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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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고마워 리디아 하지만 로자가 저기게 크리스탈을 지키지 못했군 로자 희길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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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정신차려요 로자언니는 틀림없이 무사할거에요 크리스탈도 다시 뺏어오면 되잖아요 그래 세실님 이번에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차례입니다 부상을 치료하고 로자님 구출 계획을 세우시죠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희길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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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같은거 없나? 원래 이런데는 다 뒤져봐야되는데 야 이거 길을 돌아가면 상자있는거 아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네? 안되네요 희길럿 파파른 저쪽 저쪽 한번 막 뒤져봐야되 이런데 어? 들이밀어봐야되 밖으로 너 나간다고 파파른 없네 없네 왕의 방에서 오른쪽이라고? 알았어 좋은 구근 역시 있을줄 알았어 희길럿 저런 팁이 있어야지 그치? 맞아 오 여기 색깔이 달라 오우 벽면 색깔이 다르다던지 뭔가 있어요 좀 힌트가 그치? 왜 다시 돌아와 돌아와 축가한건가 그냥? 그러네 축가한거네 범위줄 오! 오 데몬주실드 에테르 방패 기본 방패였는데 잘됐네 그러네 어둠 방패인데 그러네 어둠 방패인데 오우 겁나 많이 늘어 회피 2나 늘어 오 장난 아니야 그리고 마법 회피도 1을 늘어 좋네 딴 데 없겠지 뭐 그래서 갈래길 같은거 갈래길? 또 3디라 더 알기 힘드네 그러니까 저는 스킬을 벗고 부상당하셔서 침실 부학의 시äng 오 뭐야 오우 헬레르메스의 신발 1회용이지만 옳치 아니 저 수소 빨라지는 템비도 좋죠 그렇게 뭐 없나? 상자같은게 많아가지고 찾아봐야되네 파불성 왼쪽 탁 오 역시 상자 봄의 조박 남겨봐라 쉬면서 저걸 알아보자고 그랬는데 쉬어야되나? 아 그러네 어쨌든 다 돌아다녀야겠네요 어? 바로 있는데? 나한테도 로자님의 동네 마르기타 있다면 피는거구나 피는거구나 아 그럼 말거는거구나 1호 왼쪽 탁 3층 오 나는 부인 여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분들 덕분에 나도 바분도 살았어 어머이 이런 이이가 큰 신세를 졌네 고마워요 당신은 어디 다친거 없어 당연하지 당신 부인이 그렇게 쉽게 당할 것 같아요 파란 병사가 왔길래 그냥 프라이팬을 그냥 때려 눕혀버렸어 아 여기서 쉬면 되는거 아닌가 뭐 나올텐데 뭔가 뭔가 이근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한 번 더 말 걸어야 되나 왼쪽 타보 왼쪽 타보 불쩍 다 왔네요 갑시다 왼쪽 타보 왼쪽 타보 왼쪽 타보 왼쪽 타보 장점 상점 아 이거 저봐 엄청난 공격이었어 저거 무시 있다 어? 그러네? 내 춤을 보고싶어? 네 이거 다 보면 아이템.. 뭐지 아이템이 아니라 기술을 줄 거 뭐야 묘장남자였어 헐 이럴수가 하아 무슨 춤인지 모르겠는데? 여장 남자의 춤 허아! 허아! 변태가 있었어 파브렘 변태가 있어! 여장 남자라니 여장 남자라니 어 왕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태세를 정비하고 방비를 강화해야 해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들 일단 휴식을 취하게나 그러고 싶어 어 상자 왕의 방을 턴다 켄트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뭘까 이거 왕비는 아니겠죠? 저랑 내 일을 넣어 못 끄셨지 안 걱정 없다네 저분도 못 끄셨어? 내 머리를 길렀는데? 그러니까 대머리가 아닌데 저 사람은 팔몬크하면 머리 길러도 되나? 그런갑요 머리 길려고 왕비했구만 그르네 스타일리시해지고 싶어서 어쨌든 여기를 쉬는 데가 없네요 어디야 그러네 저기 쉬는 게 맞는데 계속 다 쉬라고 하는데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야돼 여간주인이 있다고요? 아 아까전에 그 뭐지? 말 안건게 여간주인 아니야? 아 그런가? 왕의 방에서 오른쪽 그건 아까전에 쓴거였어 저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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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 2층에서 말 안건가 하나 있잖아 여기 말은구나 저거 아니라니까 저거 아니라니까 저거 아까전에 아이템 다운거 아 아닌데? 이게 뭐야? 성 안에 있는거 아니야? 여간주인 완전 반대탑이라니 이 파불은 마을이 성을 했어도 다행이야 그렇지 않았더만 지금찍 얘 아닌가 보다 침대했던데 반대탑 반대탑 아 왼쪽 여기는 뭐 말거리가 없어 얘네들한테 말 걸어봐 혹시 모르니까 저거 놈들에게 맞설 비공정이 하나하나도 있었다면 놈들에게 맞설 비공정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계속 오로 가야겠네요 다 같이 위치이지 어 뭐야? przy 으르릉